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정말 뜻밖의 충격의 소식을 접했는데 진짜 세계 축구계에 정말 큰 슬픔이 다가왔습니다 이 디에고 알만도 마라도나 세계 축구에 정말 한 획을 근 20세기 최고의 축구선수 중 하나로 평가를 받았던 마라도나 선수가 심장마비로 정말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뜨게 됐네요 그래서 정말 한 달 정도 전에 마라도나의 60번째 생일이라고 10월 30일이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6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메시지들이 정말 많이 나왔던 걸 봤는데 정말 갑작스럽게 새벽에 그 소식을 접하고 정말 좀 인상이 허망하구나 라는 이야기를 느낌을 가졌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마라도나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너무 팬이어서 마라도나 때문에 축구를 좋아하게 됐고 마라도나의 플레이를 보면서 정말 꿈을 키웠던 얼린 시절을 보냈었는데 정말 이렇게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마라도나가 세상을 떴다는 소식을 접하니 정말 슬픔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라도나 제가 정말 제 인생의 영웅이었던 마라도나에 대한 일대기를 한번 훑어보고 또 우리나라와의 인연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런 걸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문신도 있으시잖아요 문신 문신도 있는데 제가 사실 이제 20대 때 너무 벌써 한 10몇 년이 됐는데 너무 마라도나를 좋아하다 보니 마라도나가 은퇴를 하고 한참 있다가 이제 마라도나를 이제 항상 함께 해야겠다 선수로서는 볼 수 없으니까 이제 항상 마라도나와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에 네 제가 몸에 팔에 마라도나 이제 타투까지 새기게 됐는데 보여줘야 되니? 제가 어쨌든 이제 지금 이제 축구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도 마라도나의 영향이 가장 컸고 뭐 학창시절 뭐 대학교 때까지 어쨌든 1, 20대는 정말 예 뭐 초등학교 한 2학년 때부터였으니까 마라도나가 거의 뭐 인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해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 정말 마음이 착착합니다 어쨌든 이제 마라도나의 그런 일대기를 한번 훑어볼게요 1960년 10월 30일 부에노스 아이레스 아르헨티나의 수도죠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굉장히 이제 빈민가에서 출생을 했고요 예 가족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생활을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제 축구 하나는 뭐 그 당시에 이제 뭐 놀이할 거는 이제 축구공밖에 없었다고 하고 축구 하나는 정말 재능이 타고났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세 때 이제 축구 신동으로 TV쇼에 출연을 하면서 이런 이제 볼 리프팅이나 이런 트래핑, 키핑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굉장히 이제 그게 화제가 되면서 전국에서 아르헨티나의 여러 아르헨티나 클럽들이 눈독을 들이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연고로 하는 아르헨티노스 주니오스라는 이제 그 당시 이제 프리메라 디비전 아르헨티나 1브리그 팀에 이제 유선훈 팀에 합류를 하게 되고요 12세 때는 이제 볼 보이로 경기장, 프로 리그 경기가 펼쳐진 경기장에서 합스타임 때 자신이 이제 볼 컨트롤 하는 모습을 관중들한테 보여주면서 굉장히 이제 관중들을 열광시켰다고 합니다 네 이후에 이제 1976년 15세 355일의 나이 그러니까 1976년 10월 20일입니다 그때 이제 아르헨티노스 주니오스에서 프로에 공식적으로 데뷔를 하고요 16세 생일을 이제 열흘 앞두고 출전을 했고 이제 16번에 등번호를 달고 데뷔전에 투입을 했는데 몇 분 안 되어서 이제 상대 수비에게 넘맥이라고 하죠 이제 다리 사이에 볼을 빼내는 기술 그 넘맥을 선사하면서 이 넘맥은 이제 훗날 굉장히 레전드 이미지가 됩니다 그래서 넘맥을 당하는 선수가 이제 후안 도민고 까브레라라는 선수인데 그 선수가 30년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도나를 이제 오른쪽에 몰아넣으면서 압박을 했는데 어느샌가 다리 사이로 공을 빼낸 후에 뭐 제가 뒤돌아봤지만 이미 마르도나는 저 멀리 가 있었다라고 회상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기술을 당한 그런 추억을 또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며칠 뒤인 16세 14일의 나이로 아르헨티나 1브리그 데뷔골을 성공을 시키고요 5년간 이제 아르헨티노스 주니오스에서 뛰면서 167경기에 나서서 115골을 넣는 네 굉장한 맹활약을 펼치는데 이게 뭐 사실 뭐 전성기에 있는 선수라면 모르겠지만 10대 선수가 특히나 이제 16세 17세 18세 19세를 보내면서 10대 선수가 167경기에 나선 것도 대단하고 115골을 넣었다는 거는 정말 1브리그에서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이제 1979년 일본에서 20세 월드컵이 열렸는데 이때 이제 월드컵에 아르헨티나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출전을 해서 6골을 넣고 결승전에서 이제 당시 소련이죠 소련을 꺾고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회 MVP까지 받아내는 성과를 올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노스 주니오스에서 5년을 선수생을 하다가 이제 아르헨티나 최고 클럽이죠 보카 주니오스로 이적을 해요 그래서 감독과의 불화가 조금 있긴 했었지만 한 시즌 반을 뛰면서 예 그 리버플레이트와의 라이벌전 스페르 클라시코에서 3대0 승리도 이끌고 이후 이제 1981년에 팀을 우승을 시키고 자신의 첫 프로커리어 우승컵을 들게 됩니다 네 이후에 이제 1982년 스페인 월드컵에 정말 어린 나이로 22살인 나이로 출전을 하는데 브라질전 브라질과의 라이벌전에 출전을 해서 조금 안타깝게도 퇴장을 당해요 상대 선수의 배를 발로 과격하면서 퇴장을 당하게 되고 그때부터 조금 이 좀 감정 컨트롤을 못하는 모습도 뭐 더 어렸을 때니까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월드컵 이후에 발레샬로나로 이적을 하고요 당시 이제 이적료가 7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뭐 한 90억 100억 정도 90억 정도 되겠네요 뭐 현재 현재 그 어 환율을 적용시켜봤을 때 네 그 최고 이적료를 기록을 했고요 사실 이제 너무나 유명한 선수가 유럽으로 왔기 때문에 상대 견제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그 아틀렉트코 빌바오 그 당시 이제 빌바오 굉장히 강팀이었고 이제 라이벌이었는데 빌바오전에서 그 고이코체아라는 수평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에게 이제 희대의 백테크를 당하면서 뭐 거의 이제 다리가 큰 부상을 입으면서 선수 생명도 끝날 수 있다는 그런 지금 뭐 판정을 받았지만 뭐 굉장히 또 회복력 놀라운 회복력으로 3개월 만에 복귀를 하고 이후에 이제 1984년 코파델레이 결승에서 또 빌바오를 만나게 되는데 사실 이때 이제 앙금이 좀 남았는지 고이코체아와 다시 또 만났고 두 팀의 선수들이 모두 이제 좀 신경전을 펼치다가 집단 난투구까지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코칭 스태프들 선수들 뿐만 아니라 뭐 당시 이제 피치에 있던 뭐 카메라 기자들 뭐 그런 모든 많은 사람들이 난투구에 연루가 되면서 60명이 부상을 당하는 큰 정말 집단 난투구 연력 펼쳐졌고요 난투구 이후에 이제 바르셀로나 이사진은 더 이상 마라도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발표를 하면서 나폴리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그 세리에이 나폴리는 나폴리 이적 자체가 굉장한 이슈였고 나폴리가 이제 큰 팀이 아니었고 당시에 굉장히 이제 조금 이탈리아 남부에 조금 네 좀 지역적인 차별을 당하는 그런 조금 그런 좀 자격지심이 있을 수도 있는 어쨌든 그런 좀 빅클럽이 아니었지만 나폴리가 바르셀로나에서 뛰던 마라도나를 영입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마라도나는 사실 바르셀로나에서 오랜 시간 뛰지는 않았고 한 시즌에 특히 이제 부상을 두 번이나 당하면서 공 뺏기가 있었지만 이제 58경기에서 38골을 득점하는 정말 놀라운 기록을 보여준 후에 이제 나폴리로 이적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하위권을 전전하던 나폴리를 어 나폴리라는 팀을 이제 마라도나가 이적을 한 후에 이제 세리에이 우승 2회 그 다음에 코파이탈리아 1회 예 유에파컵 우승 1회 그리고 스페레코파 이탈리아를 1회 우승시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활약을 펼치면서 나폴리 시민들의 정말 영웅 아르헨티나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나폴리 사람들의 영웅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 1986 멕시코 월드컵에서 출전을 해서 예 우승을 다르헨티나를 통산 두 번째 우승으로 이끌고 당시 이제 1차전에서 조별예선 1차전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만났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김정남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을 만나면서 뭐 허정무 현재 이제 대전 하나시티즌에 저 이사이신 허정무 당시 선수가 이제 태권축구를 했다 뭐 그러면서 에피소드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86년 월드컵 때 우승 때 이제 뭐 신의선 논란도 있긴 했었지만 어쨌든 팀을 우승으로 이끌면서 월드컵 타이틀까지 가져가는 그런 최고의 선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1990년 월드컵도 출전을 했는데 뭐 삐걱삐걱 올라가서 결승까지는 올라갔지만 네 서독한 때 이제 1대0으로 패배를 하면서 2회 연속 우승컵 획득에는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준우승에 머물게 되고요 그 당시 조금 에피소드가 월드컵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4강에서 이탈리아를 만나게 되는데 또 하필이면 그 경기 장소가 나폴리였습니다 나폴리의 스타디움에서 이탈리아를 만났는데 결국에 승부차기 끝에 아르헨티나가 올라가게 됐고 사실 이제 나폴리 사람들이 이탈리아가 아닌 아르헨티나를 응원할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당시에 이제 마라도나는 나폴리에서 굉장한 인기 그리고 어차피 영웅시가 되는 그런 시대였죠 이후에 이제 세비야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의 뉴 엘스 올드 보이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초창기 때 뛰었던 보카주니어스로 복귀를 해서 선수생활을 했고 은퇴를 하게 되는데 보카주니어스 시절이었던 1995년 10월에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한국은 월드컵 2002년 월드컵 유치에 굉장히 이제 일본과 경쟁을 하던 때였고 축구 열기가 정말 뜨거웠고 그 뜨거운 열기를 계속 이제 월드컵 유치까지 이어가자는 그런 붐이 있었던 시대였는데 당시 이제 아르헨티나의 메넴 대통령과 방한을 해서 김영섬 대통령도 만나고 당시 그러면서 이제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과 침성연기를 펼칩니다 당시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거는 마라도나의 머리 헤어스타일 뭐 긴 머리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일반적인 머리에 다 여기 오른쪽만 그 금색으로 그 보카주니어스의 파란색에 이제 노란색이 들어가듯이 그런 이제 노란색 머리를 딱 염색을 하면서 굉장한 또 그런 게 인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2002 월드컵에 한국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남미나 이런 북중미 특히나 이제 남미는 뭐 일본에 대한 영향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일본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르헨티나의 마라도나는 적극적으로 한국 유치를 지지를 하는 친한파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전이었죠 1년 전이었던 1994년 미국 월드컵에도 나갔는데 그리스전 그리스와의 1차전 때 이제 한 골을 넣었고요 2차전 나이지리아전 이후에 금지약물 복용 혐의가 드러나서 바로 대표팀에서 퇴출되는 불운을 맞이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진이 나갈 텐데 당시 그리스전 부심 중에 한 분이 한국의 박해용 심판이었고 이분이 이제 대한민국 국적으로는 최초로 월드컵에서 심판을 보는 주심이 아닌 부심이었지만 최초로 이제 심판을 보는 영광을 얻으셨던 분이고 이 마라도나가 골 셀레머니를 하는 이 장면에 박해용 심판이 나와서 너무나 반갑네요 네 이제 선수 은퇴 후에 이제 감독으로서는 큰 족적을 남기지는 못합니다 뭐 아르헨티나 그리고 사우디 다시 또 아르헨티나로 돌아가서 지금은 이제 힙나시아라는 팀의 감독을 맡고 있었지만 네 오늘 이렇게 또 세상을 뜨는 뜨게 됐고요 네 참 이 감독직을 뭐 하면서 크게 이제 뭐 우승을 시키거나 이런 뭐 족적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마라도나라는 이런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에서는 아직도 뭐 영웅으로 추정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제 또 한국과의 인연도 있어요 2017년에 그 20세 이하 그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열렸잖아요 그때 이제 조추첨 조추첨을 위해서 파블로 아이마르 또 다른 이제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후배죠 그 아이마르와 같이 방한을 해서 조추첨을 하고 여러가지 또 행사들에 참여를 했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네 이렇게 마라도나의 그런 추모 영상을 좀 찍게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마라도나의 그런 일대기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챔피언스 리그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라도나가 세상을 떴다는 게 이제 발표된 게 이제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시작되기 전인데 예 그 챔피언스 리그 경기 때 이제 좀 추모하는 그런 이제 세리머니가 있었고 뭐 이제 경기 후에 이제 각 감독들 뭐 선수들 인터뷰나 아니면 선수들이나 축구계 인사들이 이제 SNS를 통해서 마라도나의 그런 타겟 소식을 이제 슬픈 소식을 전했는데 뭐 메시도 굉장히 이제 뭐 나와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굉장히 이제 슬픈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뭐 우리나라의 이제 이강인 선수도 자신의 SNS에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심혜원회 감독은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이제 같이 선수로 활약했고 이제 세비아에서도 하면 같이 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94년 월드컵도 같이 나갔고 예 마라 그 아르헨티나 이제 대표팀 주장의 이제 후배인데 98년 월드컵 때 이제 주장환장을 찾기 때문에 그럼 어쨌든 돈독한 사이였지만 예 이 오늘 소식을 듣고 인터뷰를 하면서 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보는 일을 굉장히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클럽 감독이나 이제 무리뉴 감독 이런 뭐 같은 시대에 조금 이제 후배긴 하지만 어쨌든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축구계 인사들도 추모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네 이렇게 아무튼 저희 꿀닷컴 코리아도 네 세계 축구의 이제 큰 별이 지는 것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드리고요 네 뭐 앞으로도 뭐 정말 많은 축구 선수들 큰 별이 뭐 또 새롭게 탄생하고 뭐 가는 별도 있고 지는 별도 있고 새롭게 탄생하는 별도 있겠지만 언제나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 뿐입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것으로 이번 콘텐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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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